할렐루야 9월 3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원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 이란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9월 30일 이제 우리가 10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벌써 이제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또 성수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자문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미련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동물 미련한 존재 미련한 존재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동물은 미련한 존재는 없어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적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특별히 뭐 곰을 가지고 미련곰탱이다 곰은 굉장히 영민하고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의도적 의외로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음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분별을 다 잃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누구냐 아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무지하다 상황에도 무지하고 경우에도 무지하고 여러 여건을 분별하는 데도 무지하다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지혜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미련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침대는 사도 잠은 사지 못한다 돈 가지고 하우스는 사도 홈은 사지 못한다 돈 가지고 여자는 살지 몰랐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 차원 높은 세계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그것을 얻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참 미련한 자의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미련한 자는 나발이란 말을 쓰는데 영적 신앙적인 미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결국 행동의 모든 열매가 이렇게 어리석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살해한 것이 4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황금 만능주의라고 읽혔던 이 물질을 가지고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 또 반드시 땀을 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세계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의 관계 속에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친구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진짜 친구죠 내가 여건이 되고 또 돈이 있고 지위가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대부분이 80% 이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그 지위를 통해 내가 좀 뭔가 기득권을 좀 챙겨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떡고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아주 거짓되고 간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공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공동적 어떤 면에서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영적 태도요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 이 말 속에 진정한 형제 뭐 가족관계를 비롯해서 혈연적 형제일지라도 우리는 서로 간에 정말 아픔을 돌볼 줄 아는 본능적인 혈연 관계에서 위급한 때 누가 위급한 때를 잘 도와주겠어요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하죠 보증은 상대방이 날의 신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이 보증 선자에게 가게 되는데 뭐 동네 친구였기 때문에 잘하는 동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보증을 세우려 할 때 본인 자신이 신용이었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이 제일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신용 붕괴가 올 수 있는데 그걸 믿고 보증을 써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참 이건 어리석은 자의 태도다 각자가 신용 붕괴된 거 각자가 해결해라 파산을 하든 밑바닥부터 시작하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정신이 여기 있어요 남에게 짐을 지우면서 일어내려고 하지 말고 남이 자원에서 도와주고 남이 자원에서 너에게 후제하는 것은 그것은 내게 상급이 되겠지만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아울리츠 갈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갈 수 있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것 구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감동이 돼서 갖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사이비와 진품을 진품과 이 비품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오늘 이 19절 말씀에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적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싸움닭이 되더라 결국 싸움닭은 제일 먼저 주인이 뽑아가지고 왜? 그 싸움닭이 다른 많은 닭들을 다 조화대면서 결국 스트레스를 주고 계란을 알을 낳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상 성장을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인이 바로 속아내는 겁니다 싸움닭들은 뽑아가서 바로 그냥 삼계탕 구이를 해먹는 거예요 구이가 아니고 삼계탕을 해먹는 거죠 다툼을 좋아한다 역사 속에서 다툼을 좋아하고 공동에 오래 못 갑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마음이 구분자 이 마음이 구분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구분자 참 이게 이 표현 하나가 미련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성경을 지적하는데 마음이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이라 늘 이게 상처로 마음이 굳거나 가난으로 마음이 굳거나 아니면 너무 부여해서 마음이 굳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열등감이 강해서 마음이 굳어졌거나 이 굳은 사람은 결국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마음이 굳었기에 본인도 굳은 길로 굳은 길로 가다가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혀가 폐역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뭐든지 한 번도 좋은 면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고 정신적 소경이 되어서 끊임없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원래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을 때 이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는 양심이요 자기를 아는 양심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양심이에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미혹하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교만의 충동으로 인해서 영이 어두워지고 오늘 심장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어두워지고 모든 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데 마음이 굳은 자는 아직도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기 조차도 힘들다 이 말이죠 오늘 지혜, 이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애하는 데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로 지혜로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아름다운 모습 잃어버린 모습들이 성령으로 회복되며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꼭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진행합니다 자막을 진행합니다 자막을 진행합니다 자막을 확인 strateg vid